Q. 포토타임 일단은 단복을 입으시니까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이거? 그냥 단복 입은 컨셉 약간 그거 같아요 언니 일본 학생 일본 학생 일본 학교 다니는 학생 하이! 아주 맛있는데 만나시오 세전 댄스 하이! 하이! 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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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여럿 권해 가시죠! 하이! 하이! 네 자 다음 자 다음 제가 Lucky Girl 미미언니 사진 찍기 좋은 조명인가요? 네 미미언니 마법사 학교 어때요? 마법사? 아 마법사 마법사 학교 하하 귀엽군 그녀들 다행이로 무슨 컨셉? 약간 꼬리 꼬리 왜 그렇게 됐어요? 루돌프 꼬리 왜 그렇게 됐어 무슨 일이야? 꽃사슴이래요 꽃사슴 루돌프가 왜 그러지? 언니가 써서 그런가 봐요 인맥스 귀여워 되게 창피하네 아니 사실 뭐냐 사실 오늘 나영언니가 자기가 얘기하고 너무 하고 싶은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아 좋다 좋다 그럼 강미나로 애교사슴이래요 이렇게 공개 잡으라고? 강미나로 애교사슴이래요 강미나로 애교사슴이래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빨리 떼어주세요 강미나 미나 꾸미나 아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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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나 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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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니 리나는 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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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놀라시네요 아 이거 안하고 약간 나를 애교 보자 나무나무 이렇게 할건데 안돼요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발 눈 한번 깜빡해볼까요? 나 제발 눈 한번 깜빡해볼까요? 미나 아니 어디까지 미 아 미 미나 애교 이혼하셔야 되겠습니다 미 미나는 미 미 강미나 깜미나 미나 미나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애 나 상처이 아니에요 애교해요 나홍이 나홍이 바라네 알라딘 아라빗 예쁘다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라영언니가 아까부터 계속 애교하고 싶다고 사실 자기도 애교 달인인데 그러니까 재호진, 우리 미나 자, 다음 갑니다 케미나씨 네, 나와주세요 케미나 우리 미나의 오늘 컨셉은? 냉미녀 냉미녀 잠깐만, 잠깐만 냉미나, 아까리나 알겠는데 냉미녀도 다녀요 냉자, 미자, 염자요 알았어요 우와, 우와 약간 그거 같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죠? 그, 해르기였나? 아니, 그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 아저씨? 펄펄 많은 아저씨? 되게 차가운, 그리피또르 학생 같아요 아닌데? 그리피또르는 슬리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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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슬리데린 학생 같아요 네 다음 누구? 막내 저는, 오늘 나는 뭐하지? 나 오늘 너는 그리피도르 학생 그리피도르? 나 오늘 루돌프 루돌프 할래요 어? 얘 불 켜져? 나는 옳지 에이 어 아이 엑 어 엑 엑 깨 깨 깨 깨 네 젤리 아 그 목소리 우와 여기 숱자 탕하나봐요 맛있겠다 살, 살 좋고 맛있겠다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죠 아 뭘요 하 자 셀린의 콩토타입어 오늘 셀린은 무슨 컨셉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 새? 새야? 새 아니고 무슨 컨셉 할까요 이미 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럼 셀린 백조 백조 아니 펭킹 같아 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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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제 옆에서 저거는 프리스타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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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랍다빈 채널을 제가 뒷질러워줄게요 시 가상력이 왜이렇게 좋아요? 갑자기 왜이렇게 좋아요? 시작! 안 하시는지 아 제가 이 노래는 랩을 잘 못해요 아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빨라요 아니 이분 호화폴만 좀 쓰러지는 것 같아요 아니 왜이렇게 잘해요? 재능있다 이거 너무 빨라요 괜찮죠 괜찮죠? 천천히? 비트에서 제가 바꿔드릴까요? 푹치킴팍치킴 푹치킴팍치킴 푹치킴팍치킴팍치킴팍치킴팍 구구자니코백스리와 푹치킴팍치 푹푹푹푹푹 푹푹푹푹푹 아 아직 노래하는 댄스 이제 시작해서 더하셔 와! 시시시 푹이킴팍치 푹치킴팍치 크리스마스를 찜찜해서 하다가 춤을 추러지 내가 내가 맞아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거 어때요? 랩하고 춤추세요 저 랩 안좋아요 저는 노래를 듣고싶으니까 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불러주세요 캐롤 노래 어때요? 아 안돼요 랩해요 랩은 그쪽이 주 종목이고 아 그러니까 하는거에요 그럼 따로따로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 혜미언니가 캐롤 노래를 부르면 그 옆에서 노래를 맞춰서 춤추죠 발라드 불러줘야 돼요 발라드 발라드를 불러주면 발라드 맞춰서 춤추죠 크리스마스 발라드? 아니면 신나한 노래 되요 산타텔리미에요 그래요 산타텔미 산타텔미 이뿌리테 자 그럼 다들 집중해 주세요 비트요? 비트요? 네 할게요 시작 점점 차가워진 바람에 문득 내 감정이 됐는지 불순개구 없이 밤새 찾아와라 소독히 날 감싸는 날 사랑하며 선물 선물 비가 나타나 너무 신난다 자 들어오세요 민망이란스 오늘 정말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매입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트 주세요 신나니까 뭐에요? 랩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김치뽕둔밥 어? 그걸로 김치뽕둔밥으로 비트 한 거 하세요 뭐에요? 뭐에요? 김치뽕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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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계란말이 김치뽕둔밥 김치뽕둔밥 김치뽕 김치뽕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에요 아 그래요? 다들 알아요? 다 몰라요? 아 김치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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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랩을 한다니까 왜 본인들이 내받을 저희 너무 신나서 모여봐요 지금 이거 한번 들려드려봐요 김치뽕둣 사실 알겠지 지금 시민이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뭘로 하는건지 자기네끼리 김치국 계란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건지 모르실수도 있으니까 포토타임 그냥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끝났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네 하나씩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사도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싶은~! 예상도 안킵니다 네, 이제 무대 보여 드릴게요. 먼저 스노우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두 곡 할 거예요, 두 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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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